이건 약간 가죽이고 이 가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데 언니, 언니, 언니 어떻게 한국말이 들어가 있어요? 한국에서만 남으신 거예요? 그냥 검색이에요 아, 이 신발도 되게 많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은 가장 일괄 에더블리오는 가장 밀고 있는 제품이에요 팍시즈라고 이건 약간 가죽이고 이거는 가죽이기는 한데 되게 예쁜가요 여기는 또 다른 가죽이에요 이건 좀 해볼래요. 네, 이건 좀 해볼래요. 혹시 그 가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지. 아, 좋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웨스트 밴드라고 허리에 이 니트 이거를 해주는 옷이에요. 그리고 이게 따뜻한 옷이에요. 조심스럽게. 눈빛지 않나요? 되게 색다르지 않나요? 가죽이 진짜 크예요. 하나 드실래요? 어, 그래. 나 지금 안녕! 마동물 같은 느낌? 우와, 지퍼가 이렇게 양념해서 열리는 거 같아요. 괜찮은 거, 괜찮은 거. 이거 완전 멋있어. 괜찮아. 괜찮아요. 굿. 이렇게 돼서 귀엽죠? 토즈, 이렇게 해서 토즈. 토즈. 토즈 4개. 큰일이야. 체크 잘한다. 큰일 났어. 아, 나가 힘내세요. 아, 이거 안 돼.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? 저도 그게 잘하셨네요. 아, 안 좋아해요. 네, 하. 사입시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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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좋아. 네. 이게 마지막 선물이라는 게. 네. 가자. 하하하하. 공부한지. 너무 좋아하세요. 근데 애들 공부하고 왔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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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색깔 너무 예쁘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건 진짜 잘 쓸 거 같지 않아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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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 다니엘 해니 제가 포토 담당을 맡았어요 그래도 다니엘 해니를 본다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졸업했ena 조금 배웠어요 한국원에서 주셨는데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화綺해예요 아~~~ Cinema! 이거? 이거는 근데 아우터로 하나 입어도 하여간 귀여울 것 같아 너무 이쁘다 미쳤다. 영어가지고 우와! 너무 이쁘다, 그치? 미쳤지? 아아! 진짜 대박 이건 진짜 괜찮다 저녁은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